손바닥을 내밀면 바로 찍어야지 내가 너를 보고 손바닥을 위 벌리고 저리 벌리고 해야 되겠냐 아 실수가 않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운동만 리듬이 끊어져서 오늘은 뭐하지? 오늘은 뭘 할까 이번엔 천서야 한 번씩 다 먹었을 때는 벗기만 찢어볼까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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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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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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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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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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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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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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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저 부르면 어떻게 드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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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떨어져서 떨어진 느낌이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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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구르기가 안되는데 뒤부르기가 될 리가 없던? 흠 앞구르기 찬반하면 뒤부르기 달라나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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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sleep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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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